오늘 전투 씬도 완벽! 지금의 액션 씬도 완벽이었어요! 보스를 해치웠어! 전부 네 덕분이야! 보스를 다오세다노모, 제엠부, 기미노 오카게다요! 내일 촬영은 어떡하지... 아시타 노 사츠에, 도시오...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!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겠지? 위대한力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겠지? 이거 오토바이 위에서 휘두르면 멋지겠는데? 이거 바이크에乗って振り回したら絶対かっこいいよね! 우와, 예쁘다! 다음 시상식 때 이거 입을래! 우와, 가와이! 次의 주시오식은 이거 입을래?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야, 의지가 전부지! 행동할 수 있는 의지! 연습이 더 중요한 것은, 야을ぞ! 그 기분이다요! 으쨔! 요이쇼! 한 바퀴 더! 모이쉬! 도이고, 찌르고! 마와트,ついて! 레디, 액션! 레디, 액션! 속도 최대로! 최소크 데이크요! 으! 으! 이 정도 부상은 익숙해! 이 정도의 부상은 익숙해! 이 정도의 부상은 익숙해! 역시, 날 바로잡아줬던 너답네! 사슴아! 기미라시의 판단다네! 에에? 너도 가끔은 악당력을 하고 싶나 보구나? 에에? 기미모たまには 악약을 야りたいのかな? 약한 상대야! 이 정도는 갓 뜬하지! それほど強くないみたい! 일기니片付けるよ! 붙어볼 만한 상대인걸? 달려보자! 다이타이こっち도互角かな? 全력でいくよ! 만만치 않은 강한 상대야! 그치만, 할 수 있어! 대고와이 아잇해! でも, 왓다시た치나라 가뜨루요! 보스... 결착의 시간이야! 보스네! 자, 크라이마ック스의 시간요! 반가워 다들! 나 열심히 할 거야! 모두, よろしく! 왓다시, 가운바르까라! 자, 시동 거는 거야! 엔진 마와시대! 나 힐해줄 사람! 誰か回復してくれない? 잠깐만 물러서는 게 좋겠어! ここは引いて! 이겼다! 다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! 勝った勝った! 자, みんなで 아이스크림食べに行こう! 내가 MVP? MVP? 아이 참... 스포트라이트는 언제 받아도 좋단 말이지! 할게... 뭐 사인? 우리 사이에 왜 그래? 놀리는 거지? 에? 사인してって? 아마마때どうしちゃったの? 갈아가와ないでよ 요새 액션 촬영이 많아서 신나 감독님이 내 오토바이를 그대로 장면에 쓰게 해주신다니까 最近 액션シーンの撮影が多くて楽しい 監督が私のバイクをそのまま使ってくれるの 잠깐만 쉴게 어제도 새벽까지 촬영했어 ちょっと休ませて 昨日も徹夜で撮影だったんだ 모두들 알아봐주는 건 감사하지만 가끔은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みんなに見てもらうのは嬉しいけど プライベートは別だからね メイル? 이번엔 어떤 배역일까? メール? 今度はどんな役かな? スケジュール을 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번イベント는 함께하자 スケジュールが空いていてよかった 今回のイベントは一緒に行こう こんな大きなショーをもらえるなんて スタッフさんや共演者 みんなの力が一つになったおかげです 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 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δ Work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